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으로는 주로 승용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럭도 예외는 아니겠죠. 25톤이나 되는 덤프트럭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속력을 내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저희 MBC 경남이 그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사 현장. 흙과 돌을 실으려 덤프트럭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멈춰있던 차량이 출발하자 사고 차량이 기어를 변속한 다음 뒤따라 출발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운전자는 다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고 곧바로 불빛이 번쩍입니다. 사고 여파로 넘어졌던 전신주는 긴급 복구됐습니다. 사고 차량인 25톤 덤프트럭은 곳곳이 찌그러졌고 운전석 쪽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0여 미터를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로갓길 배수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내리막길이 아닌 노면이 다소 울퉁불퉁한 평지에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정차에 있다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가속이 붙었으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아이 없고 악실애들을 밟아야만이 출발이 되거든요. 악실애들 안 밟았거든요. 티마 딱 이 순간인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 중에서 차고 나갔다고요.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엔 차량 앞 유리창에 비친 운전자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몸이 들썩이고 발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밟습니다. 취재진이 견인된 사고 차량을 찾아가 봤더니 계기판에는 브레이크 조작 기능 이상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고등이 켜졌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행 기록계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삼방산 부근의 한 관광지에서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탐방로로 돌진해 탑승하고 있던 관광객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모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삼방산 인근 좁은 도로.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논란 상인과 시민들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잠시 뒤 구급차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탐방로 계단을 들이받은 건 어제 낮 12시쯤. 차량 앞부분이 돌로 쌓아 만든 계단에 처박혔고 계단 구조물도 휘어지고 구겨져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한 200km 정도 그 정도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왔었어요.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관광객 한 명이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대 운전기사와 다른 관광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택시가 괭흥과 함께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쾅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놀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저기 박혀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 막혀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길이 아닌데. 사고가 난 곳은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 사이 탐방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빠르게 질주한 차량은 탐방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는데요. 이 다행히 사고 당시 관광객 등이 없어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코나 전기차 택시로 제주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용머리 해안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 50m 전부터 차량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기록장치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